안녕하세요. 노래방정보센터 정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TJ미디어 B80 중고노래방 세트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B80 반주기이구요. 그리고 아래는 우리 서영전자 자가앰프라고 하죠. PA305 앰프 그리고 밑에 스피커입니다. 8인치 스피커이구요. 이렇게 지금 세트로 중고노래방 기계로 여러분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B80 반주기 그리고 우리 300와트 2채널 앰프 그리고 8인치 스피커 400와트입니다. 3way 3스피커 이렇게 제품을 지금 현재 노래방정보센터에서 중고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 사용기간이 길지 않은 제품입니다. B80 반주기는 현재 새 제품으로도 아직 판매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지금 코인노래방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죠. B80 반주기 그리고 앰프 스피커를 중고 제품으로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태는 너무 좋은 상태이구요. 지금 바로 연결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 현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계시다면 노래방정보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B80 반주기 앰프 스피커 세트 현재 이렇게 스피커 두 개의 앰프 하나 반주기 하나 이렇게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노래방정보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